아 또 홍보나보먹었다잉 자 오늘은 올리안녕 인사해 안녕하세요 오늘의 요리는 새우볶음밥 새우구이 막갈릭이랑 갈리새우 그리고 김치찌개 또 우리는 김치찌개 많이 먹는 가족입니다 김치찌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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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우리 아내가 이미 준비하셨는데 여기다가 여기다가 송송된 버섯과 이거 뭐라고 해 파프리카 고추 그리고 감자 깊게 들어가면 당근이 있어요 우리는 이거 이미 잘라서 나중에 조금 있다가 볶음밥 만들때는 이거는 그냥 넣어버리게 이거는 아마 보신 분 안녕하세요 한 명 한 명 들어오셨네 하이 BJ독독독 너 아니야? 잠깐만 너 아니야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명 더 아니에요 하이 뭐야 덕돈이 덕돈이 나 오늘 생일이요?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 저랑 김치찌개 먹을래요? 오늘 몇 살이세요? 몇 살이에요? 원래 엄마가 BJ독독독인지 확인해봐 진짜 하하하하 하하하하 암튼 누워요 아니야? 나 BJ독독님인지 누군지 좀 의심합니다 암튼 오늘 몇 살이세요? 몇 살이에요? 야 응? 저 여덟다리에요 저 세일이 신났어요 이상하다 일단 김치찌개는 되게 어 많이 끓으면 고소하고 맛있는 진짜 많이 나오니까 김치찌개 먼저 합시다 김치찌개 이거는 미팔군 부대에서 사는 참치인데 헤롱 되게 맛있어요 이거는 근데 도대체 한국의 참치는 훨씬 더 맛있어요 진짜 참치 My opinio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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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etter 참치는 이거는 이 참치는 기름에다가 넣어버리는 포장된 참치니까 네 참치는 되게 맛있어요 물을 안 빠져도 되고 아아 김치찌개에다가 새우 새우 놓는게 어떤가 음 싫어 맛이 없죠 이상해 김치찌개 김치 아 이건 진짜 아 계속 아 묻었어 절대 안 지워? 지워 빨리 빨리 물이 다 넣으면 빨리 지우지 안 지워져 안 지워진다고 혹시 당신은 빚이 돋고 왔나 이거 먹을래 아 아 김치찌개 만들 때는 이거 밑에는 물이 넣으면 훨씬 더 맛있어요 훨씬 더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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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는 참치와 김치를 넣어버렸으니까 이제는 좀 끓이면 돼요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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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는 새우볶음밥을 시작할까요 좀 어 네 네 선생님 올리비우 올리비우 이제는 새우볶음밥을 시작할까요 자 새우를 좀 새우를 좀 짜자 자 자 새우를 넣어버리고 이거는 좀 익혀야 되니까 볶음밥에다가 마늘 넣어버리자 네 볶음밥에다가 마늘 넣어버리자 볶음밥에다가 마늘 넣어버리자 그럼 이쪽에서는 새우볶음밥 이쪽에서는 이쪽에서는 새우구이 새우구이 새우는 여기 새우를 넣어버렸고 새우는 여기다 넣어버렸고 새우 구이에다가 버터를 좀 넣어야 돼 우리 와이프한테 얘기를 하지마 김치 찍으면 뽀글뽀글해요 지금 우리 좋아하는 참기름 고추장 간장 고추장 오우 장난아녀 오우 장난아녀 겁나 맛있겠다 자 오예 이제 야채를 넣어버린다 복수수 남해이쿨 남쪽에 있는 바다에 오이스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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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이래요? 처음이요? 아니 원래 원래 요리하면서 청소하는건 그게 기본 아닌가? 처음이래요 아 그래요? 마늘 다 넣었어요 딱 맞아 이 맛있는 요리 다 한 다음에 야채로 살로도 많이 했구요 우리 와이프는 요즘엔 내가 살을 많이 쪘다고 하는데 아 하니까 좀 건강하게 먹어야죠 난 도대체 쌀 쪼그만쪼 쪼그만쪼 이렇게 하면 뒷 반에 후반에 야채랑 새우는 계속 익힐 수 있고 이쪽에는 캐럿 넣어버리면 좀 프라이드에그 만들 수 있어서 프라이드에그 만들어서 같이 합치 막 빛고 볶음밥으로 먹으면 되게 맛있어 소금? 소금 소금 호추 와 진짜 맛있네요 자 이렇게 새우는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끓이면서 이렇게 하면은 새우는 먼저 넣어버려 아직도 얼음이 있으면 그것도 좋고 얼음이 없어도 괜찮은데 어떻게 하면은 새우랑 넣어버리고 뭐 버터 이만큼한 스틱을 넣어버리고 마늘 그리고 막 뭐 허브나 그런거 넣고 싶으면 막 끓이면서 진짜 맛이 나오는 거에요 막 요리 다 익힌 다음에 무슨 막 막 채도 치즈 넣을 수 있어요 채도 치즈에 넣어버리면 진짜 특히나 맛이 나오는 거에요 살찐 맛 이렇게 하면은 이쪽에서 보면 계란도 익히고 아까 우리 잘랐던 야채랑 새우도 있고 그리고 완전 뽀글뽀글한 김치찌개 이제는 김치찌개에다가 진짜 되게 많이 뽀글뽀하니까 뽀글뽀글하니까 두부랑 양파를 넣어버려야지 좋은 팁 드릴게요 만약에 두부를 쓰면 어 물을 다 빠지면 이거 완전 아 말리니까 반만 쓰면 물을 조금만 넣으면 어 완전 드라이되지 않아요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 알겠어 만약에 무슨 양키나 아시아사람 아니면 팁 맛있게 받으세요 안 돼 이건 막보고는 안 돼 안 돼 이건 막보고는 안 돼 이거는 다 됐네 이거는 새우는 아 뭐지 새우는 그 물을 다 빠질 때까지 요리해야 돼요 그 물을 다 빠질 때까지 하면 진짜 맛이 나오는 거에요 물이 아직도 있으면 좀 흰 맛이에요 맛있겠지? 더 할까? 더 할까? 아니 괜찮아 이제는 참기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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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많이 넣는 거야 그래? 냄새를 오래 가져 아 간장 간장 굴소스 없으니까 일단 감일 보고서 나중에 넣는 거야 알겠어 나는 요리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 와이프 아직도 가르치는 거 같아요 이거는 돈나무라는데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야채요 아마 난 야채를 좀 좋아하는데 이거는 되게 맛있어요 이거는 고추장 그리고 식초 그리고 막 매실 조금 넣어버리면 찍고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맛이야 자 이제 이제 충분합니다 환영으로 자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헛 헛 다 됐어 이렇게 되는 거에요 우와 진짜 맛있겠지 이거는 다 됐으니까 식탁에 넣을 거에요 식탁 어 이걸 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자 이번엔 새우 볶음밥 여기다가 치즈를 좋아하면 치즈로 뿌릴 수 있어 킴도 노을이 맛있어 킴도 노을이 맛있어 짜장 있어도 안돼 하니터 먹으면 안돼 괜찮은데? 눈물을 젖은 새우 볶음밥을 드셔보셨습니까? 아무튼 이거도 새우 볶음밥도 식사 아 뭐야 요리 완료되었으니까 식사하게 넣어버리게 봐야 돼 보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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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봐라 보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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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이 좀 봐야돼요 이제 아 근데 우레 우리 와이프는 방송에 나오기 싫어서 일로 안어오신데 이거 진짜 맛있어. 장난아니야. 먹었어? 어? 사람을 넣어서 그래. 사람을 넣어서 이렇게 마시는거야. 나도 먹을래. 어? 아니야. 진짜 맛있어. 돼지 오이는 것 같은데? 아니야. 돼지 땀 들어왔어. 그지 땅? 땅? 땀을 넣어버려서 짜지. 이건 좀 내일도 먹을 수 있게 넘겨야 돼. 잠시만. 우리 와봐. 내일도 먹고 싶어. 김치찌개 녹으려고 식탁에. 녹으려겠습니다. 자, 이제는 돈나물 귀하게. 매실 주세요. 매실. 매실 주세요. 은은? 매실. 매실. 고추장. 식초. 블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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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락. 아빠 매실 여기. 응? 땡큐 쉐키. 매실. 매실. 매실 블락 블락. 조심. 조심. 이제. 개시. 개시 개시. 이렇게 하면. 끝. 맛이 좀 확인해야 돼. 안 줘, 아빠. 올리야, 스푼 좀 주세요. 이거 아니야. 이거 아니야. 이거 뭐야. 몰라 필요한지. 맛있어봐. 왜 이렇게 많이 했어. 맛있어. 맛있어? 장. 오케이. 이것도. 끝. 보고 싶은 요리 있으시면 저희 페이스북에다가 댓글을 넣어주세요. 아니면 이 영상에다가 댓글을 넣어주시면 그 여러분 원하는 요리를 할 수 있고 아무튼 여기까지 끝. 재밌게 보셔서 고맙습니다. 땡큐 for watching. 빠이빠이. 빠이빠이. 끝이에요. 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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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.